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1등급으로 엔딩 고수연 선생님입니다. 엔수를 결심한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선생님의 캐스트가 이렇게 막이 올랐어요. 2025년 커리큘럼 영상 촬영하고 난 뒤에 이제 엔수를 시작하게 된 우리 좀 빨리 결심한 친구들 있죠. 이런 친구들한테 선생님이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대구로셀에서 같이 공부를 했었던 친구들을 만나봤어요.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제 학생들도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겠지만 특히 엔수생 같은 경우는 정말 같이 고생했던 기억들이 많아가지고 저도 저대로 그리고 친구들도 친구들대로 정의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면서 그들이 했었던 말들 중에 공통적이었던 게 있었어요. 정말로 어려운 과목이 있고 정말로 극복이 안 되는 과목들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다. 그리고 당일날 컨디션이 또는 당일날 내가 어떤 종류의 지문을 받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달라지기 때문에 정말 사실 선뜻 결심하기가 쉽지 않았다. 라고 하더라고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3수를 해서 대학을 갔고 대학을 가서도 3번이나 수능을 더 봤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6번의 시험을 봤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결심을 했을 때 그 마음 그리고 결심을 이렇게 내리기까지의 과정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감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N수생들을 현장에서도 가르치면서 느꼈던 점들을 여기에 한번 영상에 한번 담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로 준비를 해봤어요. 부디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테스트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를 결심하기 전까지 상당히 고민을 좀 깊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2, 3일 정도는 이것만 생각해보시고 정말 다른 길이 없는지 생각을 해보시고 그 고민 끝에 정말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내리셨다면 그 다음에 하셔야 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절대 되돌아갈 수가 없어요. 두 번째 기왕 하기로 한 거면 낭비 없이 그 다음에 손실 없이 정말 달려들어서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사실은 N수까지 결심하기까지 성공해보지 못했잖아요. 성공했으면 우리는 대학을 갔겠죠. 그러면 성공하지 못했던 것은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되는 요소들이 뭔지를 목록으로 정리해봐서 다 바꾸셔야 돼요. 첫 번째는 생활 패턴 그리고 시간 그리고 주변의 환경 만나는 사람 생각하는 방식 습관 다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하셨던 방식대로 하시면 똑같은 결과가 또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무엇인지 살펴보시고 잘 바꿔보도록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혹시 생각하고 있는 게 어떤 강좌와 어떤 커리큘럼을 타야겠다 입니까? 이건 아니에요.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돼요. 1번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1번은 어떻게 보면 그 다음번에 할 일이에요. 두 번째 무조건 문제풀이가 최고다. 풀자. N수생들이 1월에 제가 수업을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뭐라고 하냐면 기출문제 다 봤어요. 저 문제나 풀래요. 비기출문제 주세요. 어려운 문제 빈순삽 주세요. 이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만 드립다 푼다고 해서 성적이 오른다면 문제를 무조건 열심히 많이 풀어가지고 가장 많은 정답률이 나오면 무조건 다 대학을 잘 가야 되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 세 번째 하루에 24시간만 공부할 거야. 처음 결심은 그래요. 연애도 그래요. 처음에는 모든 걸 다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원래 했던 결심 그 절박한 마음이 서서히 흐려지고 옅어집니다. 여러분한테 있어서 지금 이 간절한 마음이 흩어지고 열어질 때가 5월달입니다. 길게 가면 5월달이고요. 짧게 가면 4월달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슬금슬금 무슨 생각이 드냐면 바람이 살살 불어요. 그리고 약간 인생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이 들면서 딴짓을 하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걸 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 실패하셨습니까?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저한테 한번 볼게요. 저는 왜 실패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일단 제가 학창시절에 실패했던 원인은 일단은 과목들 간의 언밸런스가 좀 심했습니다. 국어는 제가 좀 잘했어요. 그 다음에 수학은 못해서 엄청나게 많이 올렸어요. 그 다음 영어는 잘하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탐구 과목 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과목별로 좀 불균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과목별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 재수생활을 열심히 했으나 당일날 선생님이 시험을 보고 나서 시험도 잘 봤으나 원서를 접수를 했지만 가고 싶은 대학의 후보 3번에 걸려서 떨어졌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3수를 했을 때 재수만큼 성적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원서도 재수때만큼 높여서 쓸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더는 못 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학교를 갔어요. 그리고 학교를 간 뒤에 학교를 다니면서 그래도 공부했던 게 아까운데 한 번 더 도전을 해볼까? 또 해볼까? 또 해볼까? 그래서 소위 반수생 생활을 3년 정도 했습니다. 물론 반수생 할 때는 올인하진 않았어요. 그냥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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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경향 파악하는 정도?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3수에서 간 대학에서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서 선생님이 졸업을 하고 난 뒤에는 다른 우리 메가스터디의 선생님들은 학벌이 되게 좋으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동국대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좋은 학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살았냐면 졸업하고 난 이후부터 거의 밀도 있는 삶을 진짜 살았어요. 그래서 그냥 공부하고 그다음에 수업하고 연구하고 자고 그리고 먹고 그게 다였어요. 그리고 다른 짓은 절대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말 커리어를 열심히 열심히 쌓아서 왔습니다. 학벌이라는 게 전부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출발선상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노력이 더해졌을 때 좀 더 멀리 갈 수 있고 좀 더 더 많이 많은 기회들을 얻을 수 있었을 수도 있어요. 물론 노력으로 극복하시면 노력으로 극복 가능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봤을 때 내가 계속 시험을 본다고 해서 전 컨디션 상태에서 공부 시간만 느린다고 해서 내가 성적이 더 올라갈 것이다 라는 장밋빛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올해만큼 운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 수능 당일날 미친 감독관을 만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에 물이 안 나와서 화장실을 못 쓸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질적으로 봤을 때 내가 왜 실패를 하게 되었는지 근본적인 생각을 먼저 하고 난 뒤에 내가 이런 운과 관련된 측면에서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내가 이것을 1년 동안 투자를 했을 때 이 매몰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거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적지 않은 시간과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다 끝나고 나서 손에 남는 게 없다. 그러면 그것만큼 억울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필요한지. 자, 그다음 진짜 필요하다. 그러면 내가 이제 진짜 필요한 것이면 어디가 부족하고 어디가 빵꾸났는지를 찾으셔야 돼요. 첫 번째, 공부의 영역에서는 개념이 부족했나? 두 번째, 실전력이 부족했나? 아니면 운이 부족했나? 시행착오를 좀 내가 덜 겪어서 문제를 덜 풀었나? 아니면 환경적인 영향이 좀 심했나?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판단하고 난 뒤에는 여러분들의 그런 발목을 잡았던 것들을 하나씩 소구하시면서 없애버리면 돼요. 예를 들어서 환경적으로 영향을 우리는 많이 받아요.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환경을 바꿔야 됩니다. 제가 이제 대화를 나눴던 친구 중에 기숙학원도 다녔고 그 다음 러셀도, 러셀에 있는 우리 독재를 한다는 러셀도 다녔고 그 다음에 이제 종합수업도 들었던 친구들 다 얘기 들어봤었거든요. 공부하는 환경은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보편적으로 딱 봤을 때 강제성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숙 수업을 나갔을 때 느꼈던 게 뭐냐면 지금은 휴대폰 하나 걷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냥 철저하게 이렇게 시간 관리를 잘 하고 그 다음에 쉬는 시간에 할 수 있는 게 고작 산책 그 다음에 헬스 이 정도만 딱 해도 대부분 성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환경에 대한 통제가 요즘에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세기 쉽잖아요. 여러분 휴대폰 하다 보면 시간 훌떡 가죠. 그 다음에 친구하고 수다 떨다 보면 그 시간이 왜 그렇게 자주 빨리 없어지는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런 환경에 대한 통제가 일단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스카 가서 공부하신다면 스카의 환경을 한 달마다 바꿔주세요. 익숙한 사람을 만나게 될 것 같고 누구와 침묵을 할 것 같으면 그때 자신을 다시 다른 곳으로 옮겨서 단절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인간은 환경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진화 자체도 DNA도 있지만 환경도 같이 결합을 해서 우리 집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환경 절대 무시 못합니다. 여러분 의지 가지고 극복 불가능합니다. 절대 기억하시고 내가 공부하기 위한 최적의 환경이 어떤 것인지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사소한 습관 진짜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커피를 좋아해서 카페인 되게 많이 섭취하거든요. 하루에 4잔 먹었어요. 근데 카페인을 지금 끊은 지 2주 됐습니다. 끊고 나서 어떻게 끊었냐? 단호하게 끊었어요. 건강검진을 기점으로 아예 안 먹기 시작했거든요. 잘 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잘 자니까 기분이 좋고 컨디션이 좋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몸이 되게 가벼워져요. 보시는 것과 다르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가벼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컨디션이 좋으니까 일의 능률도 올라와요. 그래서 여러분 되게 사소한 거 있죠. 여러분한테 공부할 때 있어서 여러분에게 힐링이 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해 봤는데 맛있는 음료수 먹는 것도 좋지만 몸에 해가 되는 짓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해로운 음식 먹거나 또는 해로운 음료수 먹거나 이런 것들 절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술 절대 안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기 객관화 이거 필요합니다. N수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공부를 오랫동안 했다 보니까 눈이 자꾸 높아져요. 근데 눈이 높아가는 속도와 본인의 성적이나 실력이 향상되는 속도가 일치하지 않거든요. 눈은 저기 있어요. 근데 밑에 실력은 이래요. 그래서 이게 갭이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모의고사 성적을 딱 받아들이면 인정하지 않아요. 이거 내 성적 아니에요. 이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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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핑계를 대는 순간 끝나요. 이번엔 이래서 내가 성적을 못 받았구나. 그럼 이 부분을 보완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되게 철저하게 남보듯이 자기를 봐야 돼요. 이게 자기 객관화입니다. 그렇게 자기 객관화는 괴롭지만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답을 하고 필요한 것들을 넣어주고 챙겨줄 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구멍났던 것들이 메워지면서 실력이 차오르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여러분 우리가 하는 공부라는 결과는요. 오늘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일 나오지 않아요. 그 다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나오지 않아요. 언제 나오느냐 있고 있을 때 한 번씩 나와요. 한 달 두 달 정도 뒤에 나와요. 지금 하는 게 두세 달 뒤에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인내가 필요해요. 근데 즉각즉각 이게 느낌이 안 온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막 실망하고 좌절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사소한 것에 한번 여러분 기록해 보기 바래요. 수학 한 문제 계산하는데 계산 실력이 2초 정도 앞당겨졌어요. 나 되게 발전한 거예요. 영어 문제를 푸는데 내가 두 번 읽지 않고 한 번의 답을 찾아낼 수 있어요. 엄청 발전한 거예요. 두 개 중에 하나를 골랐는데 오답이에요. 두 개 중에 하나 고른 게 어디예요?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스스로가 조금씩 조금씩 잘하는 것들에 대해서 기특하다라고 해주면서 다가가야 돼요. 그래서 매번 이렇게 엄격하게만 살 수는 없으니까 즉각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다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야 돼요. 나는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이 믿음이 없으면 끝까지 못합니다. 못해서 자기 페이스에 휘말려서 결국 실패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지금까지 만났던 또는 성공했던 N수생 선배들의 공통점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수업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했느냐. 스스로 분석하는 생각력. 생각을 잘해요. 여러분, 영어 수능에서 이번에 가장 정답률이 낮았던 빈칸 추론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얼굴 표정을 보여줬는데 상황을 보여주지 않고 표정을 보여주면 사람들의 반응이 믹스드예요. 자, 이거 뭐죠, 여러분? 아시죠? 샤넬. 그죠? 이건 믹스드가 아니에요. 근데 이건 뭘까요? 내가 뭘 그리는 건가요? 모르겠죠? 이런 게 믹스드예요.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지문 중에 정확하다, 잘 보여준다, 유니크하다 이런 거 다 빼면 5번밖에 답이 안 돼요. 얘가 얘가 될 수 있고 얘가 얘가 될 수 있다. 끝이에요. 그게 믹스드거든요. 이런 게 문해력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지문을 읽고 스스로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 자기가 갖춰야 됩니다. 시험장에 여러분이 들어갈 거거든요. 두 번째, 시간에 얽매이지 않아요. 초단위로 여러분들 이렇게 시간 재면서 공부하고 문제 푸는 거 나중에 하셔도 돼요. 지금은 정확하게 사고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답을 알 때까지 내가 깊이 있는 사고를 하셔야 돼요. 답지를 보지 않고 수학 문제 풀어보세요. 저는 최장 9시간을 한 문제 가지고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제가 모의고사에서 수학 만점 받았을 때 비법이었거든요. 치열하게 고민해 보시면 평상시에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았던 방향에서 발상이 돼요. 그러면 그게 내가 공부하는 폭을 넓혀주고 나의 스펙트럼이 확장되면서 실력으로 올라가요. 그래야지 한 겹을 벗은 느낌이 들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채화하는 실행력 그래서 그냥 강의를 봤어요. 그 다음에 그냥 풀었어요. 음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꺼내서 풀어봤을 때 강의를 했던 강사쌤처럼 정확하게 그렇게 내가 사고할 수 있나 저걸 정말 씹어 먹어서 내가 소화를 완벽하게 시켰느냐 그걸 보세요. 질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결심을 했다면 이제 고민 그만하시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공부를 하는 구간구간마다 여러분들한테 힘이 드는 구간들이 있을 거예요. 생각보다 6월달까지 시간이 많아 보일 거예요. 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빨리 지치시면 안 되거든요. 보통은 12월달, 1월달, 2월달 달려요. 3월달 모의고사 한 번 보고 그 다음 4월달에 날이 이제 좀 따뜻해지면서 벗고 피고 이러면 살살 이제 마음이 움직여요. 5월달 되면서 느슨해지고 더워요. 그리고 나서 육모를 딱 보고 그 다음부터 이제 모의고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때 육모 이후부터 7월부터 수능까지는 시간이 또 생각보다 엄청 짧아요. 거의 롤러코스터 타는 기분일 거예요. 그래서 육모를 기준으로 해서 앞에 부분에 내가 뭘 확실하게 할 것이고 그 뒤에 부분에 무엇을 확실하게 할 것인지 내용을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모든 계획은 10월달을 마무리로 딱 세워주세요. 그래야지 11월달에 두 주 정도는 여러분들이 실전 연습을 하는 시간으로 빼놓을 수가 있답니다. 그 다음 정말 좋았던 게 뭐냐면 첫 번째 산책 하루 30분 산책하는 거 힐링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독서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오늘 미적분을 푸는데 잘 안 돼. 미적분과 관련한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약간 교과 외지만 이런 것들을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을 문외력 그 다음에 국어 지문도 이해할 수 있고요. 영어 지문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독서하고 산책은 여러분들이 힐링할 수 있을 때 정말 좋은 어떤 소재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하는 이 N수를 성공하려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말씀들을 지금까지 드렸습니다. 어쨌든 제 경험담을 여러분들한테 녹여서 그리고 제가 강의를 하면서 또 성공했던 친구들의 경험담을 이렇게 녹여드렸는데요. 잘 여러분들이 써서 정말 좋은 결과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한다고 올라가는 거 절대 아니에요. 이번 한 번의 결심이 여러분 마지막 결심이기를 진정 응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봅시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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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